네 3월 20일 1시 20분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운동을 좀 가볍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5시 몇 분쯤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알고리즘 공부를 하다가 한 11시쯤에 나왔었네요. 네 11시에 나와서 밥을 먹고 운동을 걸어가면서 또 킨들 책 읽고 잠시 철봉 좀 하고 목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뭔가 오늘 좀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력서를 생각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진 거 도대체 뭐가 모자른 걸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돼가지고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도대체 뭐가 모자른 거지 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삶은 솔직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학창시절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시원 가가지고 고시원이래 그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은 그때는 꿈도 못 꿨겠지 내가 아 꿈은 꿨었다 언젠가 해외로 나가서 그때 미국 갈 줄 알았는데 해외를 나가서 어 서양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중학교 때 그때 너무 막 우울해가지고 그때 막 우울해도 그때는 진짜 할 수밖에 없었어 진짜 현실이 너무 너무 아니었거든 그때 어떻게든 저는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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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웃음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 생각해보면은 뭐 장소가 장소가 일본일 뿐 아 서양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영어로 일본어도 뭐 같이 온 친구들보단 확실히 못해요 왜냐면 일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지만 뭐 생활 가능하고 일하는 거 가능하고 지금 책도 읽고 있는 거 일본어 책이고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지만 뭐 어때? 그러면 하 번역가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난 지금 도대체 뭐를 놓치고 있는 걸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현금의 자산가치는 계속 가락하지 뭔가 투기를 안 하는 내가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지지 뭔가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근전적인 여유를 얻으려고 하는 게 이 생각부터가 좀 멍청한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대체 어떤 걸 꿈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어떤 걸 꿈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개발자란 이 직업 특수성상 내가 뭐 40까지는 뭐 괜찮겠죠 근데 한 45, 50 이렇게 돼가지고 젊고 에너지 있는 이 지금 나같은 20, 30대 사람들을 그냥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언젠간 늙을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아무리 뭐 큰 잔도 하더라도 이제 고작 이제 한 10년, 20년 후 얼마나 또 바뀔지 뭐를 준비해야 될지 또 확실한 거는 커다란 틀은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는 일단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고 커다란 틀에 맞춰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좀 뭔가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이랑 공부랑 청소잖아요 청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할 때 뭐를 우선순위로 두냐 이거지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조깅을 나면 우선순위로 돕고 그 다음에 철봉을 돕고 그 다음에 스쿼시고 공부에 있어서는 뭐를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세 가지를 할 때 끝이 없으니까 이 넓은 지식을 내가 다 가질 순 없잖아 순위를 두고 몇몇 개 부분에 재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몇몇 개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몇몇 개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체봉을 될려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체봉을 될려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체봉을 될려고 하는 게 삶이 없어질 것 같은 삶이 삶이 없어질 것 같은 삶이 이럴 수도 없고 뭔가 며칠 전에 삶은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 전쟁인 것 같다고 난 이 전쟁에 이기로 왔지 찌러 온 게 아니라고 계속 전쟁할 것 같습니다 삶을 찾아서 전진하고 전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직까지 에너지 있고 젊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금전적 여유가 있고 지금 뭘 배우고 싶으면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용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먹고 싶으면 뭘 사먹을 수도 있고 자유를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도 느끼고 헤엄치고 항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 남은 열두 시간을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